안녕하세요! 노래를 잘 만들어준 요리 그릇에 담아줍니다. 이제 볶음을 넣어 줍니다. 그래서 바삭바삭을 만들어준거에요. 계란을 넣고 계란을 만들어볼게요.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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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hoto 팀 팀 팀 식용유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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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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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인분의 cortar게 올리기 밀가루 썰어 먹은 소리가 좀 이상해 시청자가 정말 좋았다 바삭바삭 썰어라 썰어 물 닭소스 닭소스를 넣어줘 계란 마늘 시무를 넣어줘 엉덩이 이낙연을 주는 거 같다 손을 부어주고 숙쌀을 부어주고 양념을 부어주고 양이 안쪽에 있는 건 아이콥이 옷을 닦으면서 고추냉이를 만들 Node 1개 고추냉이를 넣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닐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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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구마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들 새벽섬을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